저희의 회사, 같은 회사 식구가 잘 된다는 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저번 앨범 할 때도 세븐틴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한동근 형도 듀엣 가요제 나간 때마다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고 서로 회사에서 만나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는 편인 거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되게 좋은 시너지를 잘 많이 받고 있는 거 같아서 서로 다 안 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도 잘 되고 더 잘 되고 누구나 때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다들 응원해 주는 편이고요 진짜로 저희 이번 앨범 다섯 명 다 같이 참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다섯 명 다 같이 너무 같이 성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간절하게 했고요 정말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은 앨범입니다 저희 팬분들이랑 대중들이 저희 앨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뉴이스를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